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공약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개혁과제는 철도산업개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 귀성을 앞두고 표 구하기에 어려움이 많으신 시민들께서도 관심 가지셔야 할 정책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욕먹기 두려워하고 노조와의 충돌 등을 우려해 정치권에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용기있게 두려움 없이 철도산업개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주 김포 항공노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비행기 노선입니다 이 노선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점권을 행사하던 시절 우리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아무리 싸도 10만원 이상을 주고 구매해야 했습니다 제주항공을 필두로 여러 개의 저가항공사, LCC가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고 경쟁을 불러온 뒤로 우리는 저렴할 때는 최저 19,000원의 제주행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은 KTX와 SRT보다 40% 싼 LCC고속철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59,800원인 KTX 가격을 LCC고속철로 3만원대 서울, 대구, 용산, 광주, 송정도 현재 4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추겠습니다 현재 KTX를 이용해 4인 가족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서는 편도로 1인당 6만원 가까운 표값을 부담해야 합니다 왕복 KTX 표값만 50만원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관광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목포, 여수, 부산, 강릉 등 주요 관광지에 접근하는 비용 자체를 줄이면 내수관광의 규모 자체가 커지고 지역에 내려가서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늘어나 지방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지방의 인적 교류도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저가항공사와 마찬가지로 LCC 고속철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위고라는 저가형 고속철이 투입되어 일반 고속철보다 40%가량 저렴한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LCC 고속철이 도입되면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더 좁은 좌석 배치, 특실과 우등실의 폐지, 등받이 조절 불가 2층 열차의 도입, 수화물과 전기 콘센트 이용요금 유료화 등의 방법을 병행하게 되며 기존의 KTX나 SRT보다 정차역수가 2, 3개 정도 늘어나는 정도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저렴한 가격 대신 서울, 부산 기준으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운행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현재 도입되는 KTX 이음 차량은 초기 KTX 열차보다 차폭이 넓어 일본의 신칸센과 같이 한 줄에 5개의 좌석을 배치하는 식의 운영으로 25%가량의 좌석 밀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새로운 발상의 LCC 고속철이 도입되지 않았던 것이 KTX와 SRT가 경쟁을 표방하고 있지만 SR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SR이 코레일의 사실상 자회사인 상황에서 경쟁다운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사를 코레일 한국철도공사로 통합하겠습니다 현재 KTX와 SRT가 별도 운영 주체로 고속철 사업을 운영 중이나 실제로는 SRT를 운영하는 SR의 경우 58.95%의 지분을 국토교통부가 그리고 41.05%의 지분을 코레일이 가진 기형적인 구조의 코레일 자회사입니다 모 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한 차량과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출발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 당시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SRT가 KTX보다 10%가량 낮은 운임을 받아온 것은 실질적인 경쟁의 결과라기보다 SR이 코레일에 거의 모든 업무를 위탁해온 상황에서 수익성이 높은 고속선 노선만을 운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유명무실한 경쟁은 분리된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만 추가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에서는 철도산업 경쟁체제 내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모 회사와 자회사 관객의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고 신규 민간사업자에게 저가형 LCC 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선로 이용료 산정 방식이 선로와 역사시설 이용료를 거리 비례와 정차 횟수 비례로 산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LCC 저가고속철 운영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된 만큼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기에 좋은 조건이며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의 저가고속철 브랜드 이탈로의 사례처럼 우수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통신 3사가 독점하던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정책적으로 알뜰폰의 공급을 장려하여 경쟁을 통해 때에 따라서는 3배 이상 저렴한 가격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이번 LCC 저가고속철 도입 공약은 소비자에게 경쟁의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고속철 인프라의 이용가치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군가가 관성과 타성에 젖어 말을 꺼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하고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용기있는 개혁만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